5. 대기 5. 대기 5. 대기 5. 대기 다 있는지 확인해봤죠? 다 있어? 괜찮아요? 15. 대기 1장에서 수업으로 뭐라 할거냐면 지금 총 2장에 4명이 없겠죠? 일단 일단 이 부분을 보여주고 여기 안에 내가 어떤 메뉴를 공부하고 어떤 를 뗄지 이걸 좀 보니에 상담이 되는데 왜에 5. 대기 이제 우리 어떻게 먹 Partners 1, 2, 3, 4. 1, 2, 3 2, 3, 2, 3 마찬가지로 할 것 같은데? 응. 이게 몇 개냐? 감자튀김 몇 개였냐? 랩팬. 랩팬. 아, 저거 진짜. 어, 프리즈킹이 뭐지라고 해서 피지엄으로 들었고요. 들으라고요? 네, 그럼요. 스테이크하고 파슈파하고 새로운 스테이크. 오, 뭐지? 오, 아, 뼈요? 오, 야. 아, 탄산했다고 하네요.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좀 재밌고 시간도 빨리 가서 좋았어요. 창업이라는 주제로 고등학생에게 흥미를 두는 점이 좀 신기했고 애들이랑 다 친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